1, 2, 3, 2, 2, 1 바쁘게 항해하는 사람들 잠시 배를 대어요 이야기를 삼키고 노래를 마시고 가득 채워진 마음으로 다시 출발하는 일주일 버둥의 둥둥이는 섬 테넷은 인물 간의 감정에 초점을 두지 않는다. 놀라는 첫 보물로 영화의 장르를 택함으로써 인물들의 감정을 숨기는 대신 다른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바로 인물들의 동선이다. 이들의 움직임 자체가 바로 시간이다. 테넷은 인버전을 앞세워 시간 이미지만을 구축하려 했다. 하지만 영화는 닐이 새로운 과거를 구축하고자 가는 발걸음에서 감정 이미지를 짧게나마 선보인다. 닐의 자유유지가 만드는 새로운 과거는 주인공이 맞이하는 새로운 현재와 미래 즉 새로운 우주로 연결된다. 닐은 시공간을 역으로 관통하여 새로운 시공간을 창출한 파동인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매주 월요일 밤을 수놓는 버둥의 둥둥이는 섬을 듣고 계십니다. 마포 FM 뮤지콩 버둥의 둥둥이는 섬을 듣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마포 FM 홈페이지 또는 마포 서대문구 일부 지역에서 100.7MHz로 청취하실 수 있고요. 팟빵 어플에 접속하셔서 홈 화면을 아래로 쭉 내리시면 나오는 팟빵 라디오에서 마포 FM 온웨어 코너를 찾아 재생하시면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폰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마포 FM 또는 CR을 검색 후 다운로드 하시면 어플로도 감상하실 수 있어요. 재방송은 팟빵과 아이튠즈 팟캐스트 그리고 버둥의 유튜브 채널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월요일 밤 11시부터 12시를 채우는 뮤지션 버둥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신가요? 벌써 11월이 되어버렸습니다. 슬슬 연말 인사를 나누는 상황이 오더라고요. 괜시리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코로나에 물들어버린 2020년이지만 그 안에서도 여러 일들이 있었으니까 괜찮다고 맛있는 것들을 많이 먹는 게 남는 거라고 생각하며 지내고 있어요. 2,4월쯤에 이 작업실이 겨울에 많이 추울 것 같아서 걱정을 좀 했었는데 요즘 처음 들어오면 살짝 쌀쌀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두어 시간 일을 하다 보면 한 25,6도까지도 올라가요. 물론 이제 음악 작업실이 공간이 이렇게 넓지도 않기도 하고 음악 작업하는 기기들이 열이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이제 친구 작업실도 놀러가 보면 특히 여름에는 훨씬 심하고 뜨거워지는 게 있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친구들 작업실보다 열을 내는 장비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추운 날에 26도까지 올라간다는 게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지만 뭐 딱히 난로 같은 거 없이 이렇게 온도 올라간다는 건 좋은 거니까요. 그냥 신기해만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 7월 중순쯤에 제가 비 오는 날 넘어져가지고 다쳤어요. 그래서 원래 한 5월쯤부터 꾸준히 하던 러닝을 좀 멈췄다가 요즘 이제 슬슬 아침 러닝을 다시 시작하고 있는데 날씨가 또 점점 추워지잖아요. 아침 저녁으로는 되게 추우니까 어떤 옷을 입고 뛰어야 할지도 알아보는 중입니다. 너무 따뜻하고 두꺼운 옷도 사실 불편하잖아요. 움직이는데 근데 또 그렇다고 너무 춥게 입어도 제가 요즘 춥게 입고 러닝했다가 감기가 살짝살짝 왔거든요. 그래서 또 중요한 일 앞두고는 러닝을 어쩔 수 없이 못하고 있는데 이제 좀 옷을 찾아봐야 할 듯합니다. 혹시 겨울 러닝 어떻게 입고 달리는 게 좋은지 아는 분들이 있으시면 추천도 좀 부탁드려요. 뭔가 엄청나게 TMI를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사실 라디오를 매번 준비하면서 듣고 싶어 하시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사실 저에 대한 걸 제일 감사하게도 궁금해하시고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조금씩 아주 TMI 같더라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SNS가 슬슬 캐롤 곡들을 추천해 주고 있어요. 추워져서 그런지 아무데도 가고 싶지 않고 그저 이불 속에서 귤만 까먹고 싶은 날들입니다. 겨울이 다가올 때 모두들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여름에는 피서를 가듯이 겨울 추위를 피해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있다면 댓글과 메시지로 알려주세요. 11월의 주제는 재정비입니다. 사실 이번 달 라디오를 한 달 정도 쉴까 생각을 했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뭔가를 준비한다는 게 생각보다 저에게 많이 가쁜 날들이었습니다. 준비를 잘한 뭔가를 매번 보여드리고 있다기보다는 간신히 좀 돌려막기를 하는 느낌이라 한 달 정도 이것저것 챙겨서 다시 돌아올까 싶었거든요. 쉴까 고민을 하다가도 그래도 멈추는 건 아무래도 좀 듣는 분들한테도 그렇고 저 스스로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재정비라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와봤습니다. 재정비, 다시 정돈하여 갖춤 이라고 사전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뒤늦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신작 테넷을 보고 왔습니다. 아주 피곤한 날 봤어서 제가 전 이상하게 아 그 영화관 가면 잠이 이렇게 잘 오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보면서 조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하필 또 제가 피곤한 날 가가지고 영화가 지루하지 않았어요. 특히 이게 또 영화관마다 저는 이제 영화관 가서 볼 때 스크린도 스크린이지만 그런 음향 사운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좀 보거든요. 제가 이번에 테넷을 본 극장이 그 신촌 메가박스에서 봤거든요. 근데 거기가 유난히 우퍼 스피커가 커요. 그 왜 밭 그 좀 베이스 웅 하고 울리는 그런 스피커 있잖아요. 그래서 해상도는 좀 떨어지는데 어떤 왜 의자를 막 쥐고 혼드는 그런 느낌 있죠. 그런 울리는 느낌이 큰 공간에서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또 되게 그런 사운드적으로 뭐랄까 작업을 많이 한 아주 강조를 많이 한 그런 작품인데다가 또 일종의 액션 씬들이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운드가 진짜 크거든요. 근데도 제가 조금 졸았어요. 사실 저는 잘 때 옆에서 소리 나는 것에 크게 신경을 안 써요. 특히 잠들 때는 조금 신경 쓰이는데 이렇게 피곤한 날 뭐 제가 이상한 핑계를 좀 길게 대고 있지만 무튼 좀 졸는 바람에 이야기 흐름이 어렵더라고요. 저한테 이해가 좀 어려워서 내가 졸아서 그런가 싶었지만 졸지 않고 같이 본 인간들도 모두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위로가 됐어요. 잘 이해가 안 되는 도와중에 기억에 남는 대사가 있었습니다. 일어난 일은 일어난다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이상하죠. 이전까지 봤던 시간에 대한 영화에서는 과거를 바꿀 수 있다는 일말의 가능성을 늘 열어두었었는데 말이죠. 그리고 뭐 여러가지 조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과거를 바꿀 수는 있지만 그 바뀐 과거가 현재에도 영향을 준다라던가 그런 식의 영향을 줄 수 있었지만 테넷이라는 영화에서는 어느 정도는 바꿀 수 없다. 일어난 일은 어떻게든 일어난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저에게는 묘하게 위로가 좀 되었어요. 오늘 첫 곡과 함께 읽어드린 글은 테넷 비평의 일부입니다. 쏜 총알은 돌아올 때도 사람을 죽일 수 있죠. 이미 쏴버린 총알을 다시 총구로 돌아오게 할 수 있지만 그 사이에 놓인 것이 관통당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일어난 일은 좋든 나쁘든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부터는 인생이 조금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기쁜 일에 너무 신나하지도 않고 슬픈 일에 너무 오래 파묻혀 있지도 않게 되었습니다. 재정비를 해야겠다는 걸 알고 나서는 미루거나 부정하지 않고 천천히 기록하고 찾아가는 중인데요. 첫 곡으로 들려드렸던 곡은 영화 테넷의 OST 트래비스 스콧의 The Plan 이라는 곡이었습니다. 테넷은 시간의 순행과 역행을 다룬 영화인 만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음악과 사운드에도 우리가 평소에 듣는 사운드를 리버스한 효과를 많이 그리고 잘 이용했더라고요. 제가 유난히 보컬에 리버스 효과를 넣는 걸 좋아해요. 리버스 효과를 넣는다는 건 내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는 어떤 사운드를 원할 때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있어서 저랑 이 테넷에서 쓰는 효과가 다른 점은 테넷은 아주 정교하게 리버스 됐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다 예측하고 이용하면서 상황을 만들어요. 저는 내가 다 짜놓은 어떤 상태에 그것을 뒤집었을 때 내가 예상하지 못하는 단어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내 목소리 분명히 내 목소리로 말을 하고 있지만 내가 평생 낼 수 없는 어떤 사운드들을 또 만들어주니까요. 아무튼 사실 리버스 했을 때 사운드를 예측을 하고 작업한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운드를 즐기는 게 아주 즐거운 영화 관람이었습니다. 시간을 다룬 영화들이 많이 있지만 유난히 더 어렵고 복잡한 영화였는데요. 사실 두어 번 정도는 더 봐야 감독의 의도에 조금이나마 가깝게 다가갈 수 있을 듯합니다. 재정비라는 것에는 잠이 좀 필수죠. 제 인생에 잠은 사실 먹는 것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일 굶는 것과 3일 밤 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저는 정말 아무 고민도 없이 3일 굶겠다고 말할 수 있어요. 굶으면 내내 힘들겠지만 그래도 못 자는 건 저는 절대 못할 것 같아요. 못 자서 피곤한 몸을 어떻게든 굴리려고 이것저것 먹게 되는 제 모습도 좀 싫고요. 무튼 저는 재정비 시점이 되면 업데이트를 준비하는 컴퓨터처럼 아주 오래오래 자곤 합니다. 계절에 아주 충실한 인간이라 여름에는 반드시 시원하게 그리고 겨울에는 온수매트를 장전하고 잠에 드는데요. 자기 전 잠깐 책이나 영화를 보면서 슬슬 틀어놓는 음악을 들려드리도록 할게요. 잠하면 보쌌너바죠. 안터니오 까를로스 조빔의 웨이브 그리고 이소라님의 청혼 들려드릴게요. 네. 안터니오 까를로스 조빔의 웨이브 그리고 이소라님의 청혼 듣고 오셨습니다. 이 두 곡 다 정말 많은 커버와 어떤 오마주와 새로운 버전들이 있죠. 청혼의 오리지널 음원 버전은 저도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데요. 음악활동 중에 여러 커버곡을 진행하다 보면 가끔 흔히 말하는 현타가 오곤 합니다. 원곡이 이렇게 완성도 있고 좋은데 굳이 하찮은 내가 커버한답시고 이것저것 더 해보는 게 사실 굳이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에 빠지게 되죠. 이소라님의 청혼이 그런 느낌입니다. 본인이 다시 부르신 것 보다도 사실 이 시절 원곡이 더 좋은 느낌이랄까요? 종종 두려워하는 게 내가 이전에 나보다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인데 이소라님의 청혼이 그 어떤 편곡이나 다시 부르기보다 좋은 데에는 이소라님의 잘못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내가 어떤 이전의 노래를 이전의 나보다 느낌이 없이 혹은 감정이 다르게 부르는 게 좀 별로라고 느껴지더라도 내 잘못은 아닐 수도 있겠다 라는 묘한 위안을 얻어보게 됩니다. 일상에서의 재정비는 일단 일본이 잠 다음은 좋은 사람들 그리고 좋은 음식들 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좋아하는 공간에 가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완벽히 따스하게 리셋이 되곤 해요. 사실 추워지기 전에 가보고 싶은 곳이 이곳저곳 있었는데 벌써 시기를 놓친 듯합니다. 하늘공원에 가보고 싶었어요. 사실 뒷동산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저희 집에서 가깝긴 하거든요. 바닥에 뭐 하나 깔고 누워서 뒹굴거리는 일을 하고 싶었는데 이제 그러기엔 조금 추워졌습니다. 영화 테넷을 보면서도 해외 이곳저곳을 비추는 스크린을 보면서 여행가고 싶다는 마음이 더 막 솟아올랐어요. 올해 여름에 잠깐 다녀온 제주도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바다가 정말 맑고 좋아서 그냥 올레길 걷는 시간이 즐거웠거든요. 걷는 동안 팔과 목 뒤가 다 타서 막 벗겨지고 따가웠는데도 행복했어요. 비티벙커라는 곳 전시를 일정에 사실 조금 무리해서 보러 갔었는데 지금은 또 새로운 전시가 열렸다고 합니다. 너무 좋은 공간이어서 또 보러 가고 싶은데 이것도 언제 갈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멀리 가는 여행은 어렵지만 주변 좋아하는 식당이나 공간에 다녀오면 조금이나마 리셋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좋아하는 공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편안한 장소는 제 작업실 입니다. 저는 집보다 작업실이 더 편하게 느껴질 때가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저는 집에서 가족과 함께 살다 보니까 마냥 편하게 제 마음대로 지낼 수는 없습니다. 누가 눈치를 주거나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다른 사람이 또 있다는 건 여러모로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으니까요. 작업실이 좁고 답답하긴 하지만 일이 없을 때도 왠지 집에서 쉬는 게 편하게 느껴지지 않는다면 작업실로 가서 아무거나 하곤 합니다. 괜히 악기도 만지고 바닥에 매트 깔고 누워서 음악도 크게 틀고 영화도 보고 짐 정리도 하고 하면서 천천히 쉬려고 하는 편이에요. 작업실에서 놀다가 배가 고프면 또는 약간 감기가 오려고 하거나 배가 고픈데 이상하게 배만 고픈 게 아니라 영혼이 허한 것 같을 때 찾아가는 작업실 근처 맛집이 있습니다. 바로 쌀국수집 쌀국 레시피라는 식당인데요. 이렇게 상호명 다 말해도 되는 걸 거라고 생각합니다. 식당이 이름이에요. 네. 쌀국 레시피가 이름인데요. 이전에 망원동 주월식당에서 일할 때 사장님이 추천해 주셔서 갔었던 식당이었는데 완전 취향저격이라 정말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주 자주 가고 있습니다. 베트남 분이신 사장님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베트남 커피도 같이 팔고 있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디저트까지 딱 해결할 만한 아주 한 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인데요. 오늘 제가 잠깐 말씀드리자면 아무도 광고를 주지 않겠지만 절대 광고가 아닙니다. 제가 정말 10번 이상 간 가게들 인 것 이 뭐야 10번 이상 간 가게들을 소개해드리는 그런 이야기예요. 정말로 거짓말 안하고 10번 이상 간 것 같아요. 참고로 제 식성이 고수 뭐 이런 오만가지 강력한 향신료들을 한국인이 마늘을 넣는 양 정도를 넣어서 섭취를 하는 스타일이라서 고수나 향신료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제 리스트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 쇠국수 집이 고수나 타이바질 이라는 향신료를 요청하면 따로 접시에 많이 담아서 주시고요. 베트남 고추도 주신답니다. 이게 한국 고추도 맵지만 베트남 고추가 유난히 좀 땡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고추랑 고수랑 숙주를 잔뜩 넣어서 맵게 한번 코 뻥 쫄리게 먹고 나면 감기가 싹 사라지는 매직 입니다. 아 또 먹고 싶네요. 성산동 망원동 근처 오시는 분들께 제가 꼭 추천하고 또 데리고 가는 가게 입니다. 그리고 제가 일했던 주울식당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공간 이에요. 일하면서 사실 일하는 공간을 그렇게 좋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사장님 부부도 정말 좋은 분들이시고 일하는 데는 아주 날카로운 분들이어서 제가 정말 배울 게 많았어요. 제가 하는 일과는 정말 다른 분야의 전문가 이지만 늘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고민하되 기존의 것들을 한결같이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일을 떠나서 제가 어른이 되고 나이를 더 먹어도 이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해주시는 분들이었어요. 음식이랑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거나 제가 일하면서 어떻게 관리하시는지를 보는 식당이잖아요. 그럼에도 맛있고 좋다는 거는 정말 잘하시는 분들 이라는 거기 때문에 맛을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맛 얘기는 안 하고 다른 얘기를 해버렸습니다. 이전에는 수염이 식혜에 나왔어 사람이 정말 많았고 지금도 사람이 많지만 운영시간이 좀 짧아졌어요. 그래서 제가 자주 가지는 못하는데 쉴 수 없는 식사를 하고 싶으실 때 꼭 추천드리는 곳입니다. 저도 쉴 수 없이 오늘은 정말 아주 정성들여 만든 좋은 음식 을 먹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 때 꼭 들리고 있어요. 이것도 향신료를 많이 사용하는 음식들이어서 향신료가 어려우신 분들께는 조금 거리가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곳은 제가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이 좀 되는 곳이에요. 여기는 사장님이 나서서 홍보를 하지 말아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식당이 좋으면 우리 여기저기 리뷰를 쓰잖아요. 그런 리뷰가 많아져서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사장님이 평점도 좀 어떻게 좀 낮게 주시고 제발 어디가서 맛집이라고 말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홍보를 하시는 이상한 식당입니다. 하여간 저도 이게 자리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면 제가 가기 힘들기 때문에 어디 얘기를 할까 말까 고민이 좀 됐는데 여기 제 라디오에 소개된다고 대세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아서 얘기를 해보려고요. 저희 집과 아주 가깝게 있는 가게 김효식당 입니다. 김효 띠고 식당 일거라고 생각을 해서 김효는 어디서 따온 말일까 좀 궁금해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유심히 본 식당 영수증에 사장님의 이름이 김효식 이라고 적혀져 있는 걸 보고 이곳은 식당을 핑계로 한 정치 정당의 사무실이 아니냐고 같이 갔던 친구들이랑 장난을 치곤 했습니다. 사실은 술집인데 안주가 정말 맛있어서 저는 식당으로 애용하는 공간이에요. 오후부터 열곤 하니까 주로 늦은 저녁을 먹게 됩니다. 제가 이 동네에서 올해를 채우면 거의 5년을 꽉 채워서 사는 건데요. 이 식당이 생기기 전부터 저는 이 동네에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 식당에 있던 데가 철물점이었거든요. 심지어 그 철물점이 운영을 하고 있다가 문을 닫고 이 식당이 공사를 하는 과정을 제가 하필 예전에 일하던 그 카페 출근끼리 그쪽이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제가 다 봤거든요. 그래서 더 뭔가 묘한 그런 정이 있는 식당인데 일단 식당에서 조명 배치가 되게 아늑하고 좋고요. 그리고 그 조명에 맞는 가구들도 있고 어떤 주방의 모습 이런 게 묘하게 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공간입니다. 음식은 정말로 뭐든 다 맛있거든요. 고수 들어간 음식이 좀 있어서 그런 거 싫어하시면 골라서 드시면 되는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음식은 다 맛있어요. 근데 나오는데 조금 시간 걸리고 사장님이 뭐랄까 음식을 만드는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다른 걸 크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거든요. 되게 솔직하세요. 제가 이거 이거 주세요 하면 사장님이 가끔 아 네 저 담배 피고 와서 해드릴게요. 이러시거든요. 본인의 어떤 워라벨 잘 지켜가면서 일하시는 분이니까 너무 배고프거나 좀 급한 상황에는 안 가시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넉넉하게 가서 식사 하시는 게 좋은데 정말 뭐든 다 맛있지만 저는 특별히 말하션 거를 좋아하는데요. 다른 가게처럼 재료를 골라서 해먹는 것도 좋아하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향수나 악세사리 같은 것도 DIY를 별로 안 좋아해요. 전문가들이 만들고 조합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꺼리는 것들 시도하지 않는 것들은 뭐든 내가 모르는 전문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으로서 김현식 사장님이 배합해 주시는 마라장고를 좋아합니다. 양고기가 좀 들어갔는데 양고기의 양이 정말 많지도 적지도 않게 딱 적당해요. 늘 재료가 있는 게 아니라서 갈 때마다 꼭 가능한지 여쭤보는 편입니다. 사실 이 가게가 저한테 따뜻한 공간이 된 데는 집 앞에 있다는 입지가 좀 커요. 멀어서 왔다 갔다 한참 걸리거나 그러면 저한테는 그렇게까지 따뜻한 공간이 아니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공간이 좋고 음식이 좋아서 오셔도 좋겠지만 제가 느끼는 그런 마음을 느끼시기는 어려우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종종 제 음악이 나오기도 하고 제가 자주 가는 식당인 만큼 가끔은 저를 만나실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니까 근처에 오실 일이 있다면 한번 꼭 들러보세요. 역시 좋아하는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순식간에 지나는군요. 20대가 막 되고 나서는 돈도 없었고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어떤 공간을 좋아하는지 잘 모르기도 해서 슬프거나 힘들 때면 불편한 공간에서 끙끙거리느라 유난히 더 고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제는 내 기본 그리고 상태에 따라 어디에 가서 어떤 걸 먹어야 이게 치료될지 스스로 처방을 내릴 줄 아는 어른이 된 것 같아서 뿌듯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만의 재정비 공간이 있다면 댓글로 꼭 꼭 알려주세요. 찾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너로 정했다 하고 결심하고 식당으로 걸어가는 길에 들으면 좋을만한 곡으로 두 곡 골라봤습니다. 산들님의 작은 상자 그리고 백예리님의 노벤베송 들려드릴게요. 산들님의 작은 상자 그리고 백예리님의 노벤베송 듣고 오셨습니다. 백예리님의 노벤베송 이 노래도 오랜만에 듣는 노래 중에 하나예요. 묘하게 캐롤 느낌이 섞여있는 곡이라 스탠다드 재즈 송 같은 걸 커버했나 싶어서 찾아봤는데 본인 곡이었더라고요. 산들님도 그렇고 백예리님처럼 가수로 활동만 하시는 게 아니라 싱어송 나이터로서 본인도 곡을 쓰시고 또 곡도 주고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음악 세계가 아무래도 더 궁금하고 관심이 많이 가더라고요. 저도 캐롤 느낌의 곡을 하나 만들어 봐야 할 텐데 말입니다. 늘 그렇듯 라디오 마무리는 이번주 둔곡 소개로 해볼까 합니다. 앨범 발매 과정 그리고 준비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제가 느끼기에 일종의 재정비 교과서 같은 분인데요. 올해 3월 함께 싱글 작업을 한 적이 있는 에이트레인 님의 정규 앨범이 발매되었습니다. 저는 왜 이렇게 정규 앨범 작업하시는 분들을 보면 축하하는 마음도 있지만 기쁜 그런 마음이라 보다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하는 그런 애틋한 마음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1집의 음원을 전부 본인이 작사 작곡 그리고 편곡 믹스 까지 하셨고요. 타이틀곡 뮤직비디오도 직접 촬영하고 편집까지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스스로 모든 걸 다 하는 뮤지션이 되기까지 의 모습을 제가 전부는 아니지만 옆에서 지켜보기도 했고 함께한 곡도 있어서 더 대단하게 느껴지는 듯해요. 물론 아시는 분들도 아실 수 있고 이전 작업물을 들어보시고 지금 작업물을 들어보시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사람이 변화하고 자기가 그렸던 모습에 가까워지려면 여러가지 단계가 있잖아요. 지금의 내 상태를 자각하고 나서 이 모습을 바꾸려면 내가 원하는 모습 순서가 내 모습이 어떤지 알고 내가 원하는 모습이 어떤지 알고 지금 여기서 거기까지 가려면 어떤 소스들이 필요하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 대한 이해까지 완벽히 하고 가면서 깨달을 수도 있겠지만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출발하는 그러면 그 과정을 진안하게 하나하나 밟아가는 과정 끝에 변화된 내 모습이 있는 건데요 물론 저도 정말 많은 칭찬을 받고 많은 분들이 제 음악을 좋아해 주시더라도 잘 모르겠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뭔가 더 잘할 수 있을 거라는 아쉬움도 있고요 분명히 에이트레이님도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뭐라고 해야 하나 정말 빛나는 결과물 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인들의 음악 이어도 좋지 않으면 좋다는 건 워낙 좀 주관적인 얘기잖아요 제 취향에 맞지 않거나 좋다고 느껴지지 않으면 좋다고 말을 안 하거든요 좋다고 말을 안 하고 고생하셨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말거든요 근데 이 에이트레이님 이번 정규앨범은 전부 다 제 취향은 또 아닐 수 있어요 근데 타이틀곡 Heart 라는 이 노래를 저는 이제 발매 전에도 한번 들어봤어요 감사하게도 작업을 마치고 차 타고 가면서 저한테 한번 들려주셨었는데 그때 저는 그렇게 정말로 옆에서 바로 들려주셔도 좋다는 말 잘 안해요 안 좋으면 근데 좋더라고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저도 누군가가 한번 들어봐 이래서 딱 들려줬는데 정말 어 너무 좋은데 이거 언제 나오지 라고 기대하는 음악이 정말 없거든요 근데 아주 그런 새로운 경험을 해주게 만든 음악이었습니다 같이 작업했던 우리가 불 속에 놓고 온 것들 이라는 곡도 처음에 주셨을 때 굉장히 놀랐어요 특히 저는 받으면서 이게 이제 자본이 많이 있는 음악이 아니고 다 뭐 비슷한 입장에서 음악을 하다 보니까 돈을 많이 못 받고 굉장히 애를 써야 하는 작업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웬만한 거 아니면 안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듣자마자 저는 이제 작곡과 작사를 같이 참여했으니까요 이 이야기에 대한 스토리도 좀 눈에 그려지고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어떻게 들어가야 될지도 한눈에 자리가 잡히는 그런 멋진 곡이었습니다 이런 정규 앨범 어떻게 보면 음 한 사람이 평생동안 준비한 1집 앨범에 참여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즐겁게 보고 듣고 있습니다 좋은 곡이니까 앨범 전체적으로 그렇고 어떤 앨범이든 어떤 작품이든 노력을 안 한 게 없겠지만 많이들 지켜봐 주시고 또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에이트레인님의 정규 1집 타이틀곡 Hurt 그리고 버둥이 함께 한 우리가 불 속에 놓고 온 것들 들으시면서 이번 주 월요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우리 그리고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 안녕